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시궁창에 빠진다. 혹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면 지옥간다. 딱 그런 사연 가지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꼴랑 돈 만원 더 벌어보겠다고 마른 오징어 비틀어 짜듯 단골 손님 오지게 쥐어 짜다가 쫄딱 망하게 생겼네. 원제, 헬스장 결제할 때 제가 정말 쪼잔한 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평소 저희 동네에 있는 헬스장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여기 제가 오래 다닌 곳이지만 기구도 그렇고 시설도 너무 노후돼서 정말 많이 흐름해요. 그런데 딱 한가지. 목욕탕이 같이 있어서 그냥 다니고 있었거든요. 사실 여기서 조금만 더 멀리 가면 시설이 좋은 헬스장이 있긴 한데 거기는 샤워만 대고 목욕탕이 없어요. 아니, 순수 헬스장만 생각했을 때 월 몇만원 더 내면 시설 좋은 것들 집 주변에 널리고 널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리 시설이 흐름해도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월 11만원씩 주고 지금 7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부모님 두 분도 같이 거의 7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 중이고 거기다 제가 열심히 홍보해서 제일 친한 친구 3명도 지금 3년째 같이 다니고 있어요. 사실 얘들은 좀 별로라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 했는데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놀고 싶은데 잘 못 만나니까 저랑 놀고 싶다고 일부러 여기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또 저희 회사 부장님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모두 저의 강력한 추천으로 지금 5년째 다니고 있어요. 평소 부장님이 저를 당신의 친딸처럼 이뻐해 주시고 그러다보니 퇴근 후 종종 같이 목욕하러 가고 그래요? 여하튼 다들 저처럼 목욕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헬스는 뭐랄까 좀 부가적으로 이용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여서 그래 그럼 잘됐다 싶어가지고 추천을 해준 거고요. 또 최근 몇 달 전부터는 제 동생과 동생 여친도 여기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얘들은 아직 어려가지고 제가 돈도 내줘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듯 제가 끌어들인 사람만 총 9명입니다. 저 포함하면 10명이죠. 그러니까 저를 빼고 계산해도 한 달에 100만원이야. 이정도 매출을 제가 올려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이걸로 막 의시되거나 전란척을 하겠다는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특히 동생 커플을 제외하고 다들 몇 년 이상 장기 고객들이니까 그동안 제가 올려준 매출만 해도 그 금액이 상당하겠죠? 그리고 여기 사장님도 제가 홍보해서 그런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뭐 할인 혜택이나 다른 서비스 한 번도 해준 적 없어요. 그리고 저 역시 이런 거를 단 한 번도 바란 적 없습니다. 왜? 나는 그냥 내가 좋아서 스스로 추천하고 다닌 거니까요. 여하튼 배경은 대충 이렇고 지금부터가 본문입니다. 제가 원래는 6개월씩 선결제를 하는 사람인데 바로 어제 결제기간이 끝난 거예요. 새로 결제를 했어야 됐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그걸 깜빡하고 카드를 집에다 놓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어머 사장님 제가 실수로 카드를 깜빡했는데 오늘은 그냥 입장하고 내일 대신 카드 가져와가지고 오늘 날짜로 결제를 해드리면 안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로 안된대요. 그러면서 그냥 1일권 만원 내고 들어가라는데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가 서로를 아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무려 7년이야. 7개월도 아니고 7년을 꼬박꼬박 다녔던 사람인데 또 오늘 하루 공짜로 입장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일 카드 들고 온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 내가 겨우 이 정도였나? 이런 서운함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게다가 사장님이 평소에 배즙이며 과일이며 목욕탕에서 여러가지를 팔고 있을 때마다 매번 현금 내고 그거 사먹었어요. 안 팔린다고 하도 징징거리길래 제가 막 여러개 사가지고 같이 있던 혹은 주변 지인들이랑 나눠 먹은 적도 여러 번 있고요. 여하튼 계속 안된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1일권 끊었고 목욕도 하고 나왔는데 너무 서운한 거야. 그래서 사장님 아까 조금 서운했어요. 이렇게 장난치듯이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딱 정색을 하면서 아니 젊은 아가씨가 왜 그렇게 쪼잔해? 딱 이러는 거예요. 사실 이 사장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릅니다. 남자인 것 같은데 아까 탕에서 목욕탕에서 뭔가를 판다는 거 보니까 여자인가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딱 이러는데 이때 진짜 기분 거짓 같더라고. 그래서 밖에 나오자마자 바로 제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앞으로 여기 말고 딴 데 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친구들도 기간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태 조금 있으면 끝나요. 그러자 친구들은 바로 좋다며 평소 눈여겨본 곳이 있다면서 말 나온 김에 우리 거기 구현 가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알았다 했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랑 동생 커플은 제가 돈을 내주고 있던 거라서 기간 끝나면 재등록 안 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줄 거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부장님도 그래요. 내일 출근하면 바로 다 이야기할 겁니다. 딴 데 가자고. 그런데 말이죠. 다 좋은데 여기서 딱 한 사람 제 동생 이 새끼가 에이씨 노다 아이 그 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삐져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끌고 나가네? 이러고 있습니다. 이 새끼가. 아니 여러분 이게 정말 쪼잔한 거예요? 7년 동안 꾸준히 다녔는데 이런 대접을 하는 거라면 제가 아니라 그 사장이 더 쪼잔한 거 아닙니까? 하... 쓰고 보니까 제가 그냥 완전 후구새끼였네요. 7년은 그것도 사람을 9명이나 데리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대하는 곳에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댓글 1번 맞아요. 끊어야죠. 근데 그 전에 동생을 먼저 끊으세요. 끌 끌 끌 2번 아니 동생은 뭐야? 지돈 아니라고 말을 저 따위로밖에 못하나? 여하튼 그런 취급 받으면서 거기 다닐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아예 물건을 사고 파는 집이라도 그래. 이 정도 단골이 카드를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다 이러면 아이고 됐어요. 내일 주세요. 이런 융통성은요 말 안 해도 알아서 보여줍니다. 하물며 이거는 물건도 아니고 그냥 이용권인데 이랄지야? 나라도 안 가죠. 댓글 아니 지 여친도 공짜로 다니게 해주는 누나한테 쪼잔하다 이지랄 끌 끌 끌 앞으로는 절대 두 번 다시 돈 내주지 마요.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쌓는 그지같은 놈이네 끌 끌 끌 끌 3번 네 맞아요. 저라도 빈정상에서 절대 안 갈 겁니다. 또 당연히 제가 소개해준 사람들한테도 다 말을 할 거고요. 데리고 나와야죠. 4번 저도 그래요. 비록 헬스장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부터 거의 15년 이상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꼭 갔었던 수제비집이 있는데 당연히 저 혼자만 간 게 아니고 지인들 많이 데려갖고 소문 많이 내주고 또 일부러 현금결제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언젠가 고추값이 한창 폭등 중일 때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평소 장을 안 보거든요. 진짜 몰랐어요. 그럴 때 고추 다대기가 없어가지고 그거 좀 더 달라고 했는데 대뜸 아니 고춧값 오지게 오는 거 몰라? 말이 넣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 정색하는 목소리로 크게 주변 사람들 다 들리게요. 네 맞아요. 저도 5만장 다 틀렸고 그 뒤로 그 뒤로 두 번 다시는 안 갔습니다. 5번 야 그 사장도 사장이지만 그 와중에 동생 새끼 진짜 야 그동안 결제해준 돈부터 돌려받으세요. 사장보다 동생이 더 그지가 않네. 개빡쳐. 건방진 놈이 어디서 감히 돈도 안 내는 새끼가 6번 야 그 사장 장사 진짜 졸라 못한다. 그러니까 배집도 안 팔리는 거지. L.I.K. 7번 저는 이거랑 반대로 하루는 진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PT를 당일에 취소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미리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횟수가 차감된 줄 알았죠. 근데 사람이 아파서 그런 걸 어쩌겠냐면 그냥 봐주는 거예요. 와 진짜 이 한마디에 다른 곳 절대 안 가고 못 가지. 지금 벌써 3년 동안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1대1 PT도 30회씩 받아요. 이게요. 한 번 따뜻한 후의를 받으니까 뭐랄까 충성심이 생긴달까 근데 거기 사장은 장사 진짜 못한다. 저러다 망하죠. 8번 이거 목욕탕 때문에 못 옮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배짱 부린 겁니다. 골랑 돈 만원의 사람을 그것도 와장창 한꺼번에 10명을 다 잃었네. 뭐 규정상 어쩔 수 없다. 이것도 아니고 말을 저 따위로 하면 누가 가겠냐고 나도 안 가지. 그러니까요. 9번 외상을 못 해주는 거?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아유 미안하다. 우리가 외상을 한 번 해주면 다들 해달라고 하니까 여기서 예외를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거다. 아가씨가 못 믿어와서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라. 대신 다음에 내가 다른 서비스 줄게요. 미안해요. 말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겠지. 이건 그냥 응대 문제야. 동네 편의점도 꼴에 단골이라고 외상해달라는 인간들 몇몇 있는데 그래요. 그냥 안 해주는 거지. 이게 원칙적으로는 맞아. 근데 말을 저 따위로 하면 안 돼. 10번 이거 쓴이가 침묵질 같은 거 한다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터스에 이런 걸 부르니까 전부터 거지 같아가지고 얼른 나가길 바란 거 아닌가? 11번 한쪽 말만 들어서 모르는 법이지. 쓴이 하는 말 보니까 내가 올려준 매출이 얼마인데 이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딱 깔려있는 것 같은데 어? 고인물 행세 오지게 하면서 진성짓거리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거요. 즉 니가 쫓겨난 거지 인마! AI 답변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느끼는 서운함은 정당하며 그 사장님의 반응이 적절치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헬스장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고객으로서 존중받고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당신에겐 있어요? AI도 손절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돈을 안 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7년이나 더 왔는데 장사를 이렇게 하면 그것도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장사 이렇게 하는 거는 오래 못 가죠. 물론 마지막에 나온 댓글들처럼 쓴이가 못된 사람일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오해 없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장사 저러면 자기 손해야 진짜 개진상 아닌 다음 내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소탐대 시리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